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요스피커 재미있네요 트위터 위치가 바뀌었죠? 바깥으로 뺐습니다 조금 더 벌어졌어요 소리가 피아노 소리의 위치가 왼쪽에서 좀더 왼쪽으로 갔죠 아 오른쪽 참 오른쪽이예요 아까는 보컬이 좀 튀어나왔는데 살짝 뒤로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나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잘 소리 들으셨죠? 그 다음 버전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